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북동인의 달빙용자입니다 오늘은 식용달팽이와 애완용 달빙이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식용과 애완용의 차이가 뭔가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같은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우리가 아카티나 퓨리칸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종 원산지 달팽이 한 종이에요 그래서 키우는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를 뿐이에요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국내산 달팽이는 명주 달팽이라든지 호박 달팽이 뭐 이런 것도 좀 작은 이런 달팽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현재 달팽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카티나 퓨리카라는 종류의 달팽이를 키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달팽이지만 애완용으로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당연히 애완용으로 부르는 것 뿐이지 이게 식용이 따로 있고 애완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희 농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애완용 달팽이는 2개월 정도 키워서 한 3cm 정도가 좀 넘게 그 정도 내외가 되면 저희는 애완용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구요 식용은 반대로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키워서 사이즈는 뭐 한 6 7cm 뭐 이렇게 해서 한 40g 35g 이렇게 사이즈가 무게가 나가면 식용으로 판매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식용은 뭐 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요리에도 쓰이고 뭐 건강원 뭐 약 같은 거에도 쓰이기도 하고 건강식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애완용은 말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애완용 달팽이 하고 우리가 식용 달팽이 제가 판매하는 저희 농장에서 판매하는 기준 사이즈 달팽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어 지금 한 2개월 정도 자란 달팽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재보면 음 한 3cm 가 조금 넘어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크면은 저희는 이 정도 사이즈로 키워서 애완용으로 판매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식용 같은 경우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어 한 6 7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어 자꾸 어디가 음 7cm 정도 되고 뭐 그람 수로는 이거는 식용으로 판매기 때문에 한 35g 에서 뭐 이렇게 40g 정도 무게가 나가요 한 2개월 정도 해서 어 3 4개월 정도만 키우면 이 정도 사이즈가 어 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먹이는 거에 따라서 음 저희처럼 사료를 잘 먹여서 잘 키우는 거에 따라서 약간 성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식용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애완용을 가져다 키울 수도 있고 뭐 식용을 키운다고 해서 음 안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뭐 2년 3년 이상 키우면 사이즈가 한 10cm 이상 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구요 오래 키우신 분들은 그렇게 키우기도 하시구요 그래서 음 키우는 것을 과정을 보시려면 이 정도 사이즈를 가져다가 키우시는 게 좋구요 뭐 바로 뭐 이렇게 큰 거를 가져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좀 큰 사이즈를 가져다가 키우기도 하시는 거세요 한 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뭐 식용은 애완용으로 키울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식용도 애완용으로 키울 수가 있고 좀 작은 것도 애완용으로 키워서 뭐 또 반대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시면 사실은 이렇게 먹이도 주고 돌보놓으면 사실은 식용으로 사용을 하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애완용으로 키운 걸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애완용으로 키우신 분들은 애완용으로 이쁘게 키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식용 목적으로만 키우시는 분들은 또 식용으로 뭐 약용 용도로 키우는 거니까 간혹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어 뭐 저걸 어떻게 잡아먹냐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반대로 뭐 또 식용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약용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저걸 뭘 키우냐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애완용 달팽이가 될 수도 있고 식용 달팽이가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본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 달팽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 오